스탠다드의 P90이 달린 랩스타입니다 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다드의 P90이 달려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RS-S20을 하면서 가성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가성비, 확실히 사운드는 그래도 프로페셔널이 더 좋은데 더 좋은데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스탠다드의 존재의 의미도 충분하다 오히려 약간 덜 민감하신 분들은 그만큼을 약간만 감수하고 가격을 확 쳐내는 게 더 효과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300에서 13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두 배도 더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운드에서 까먹은 거를 가성비에서 벌충을 하다보니까 스쿼드도 79에서 76.5 거의 뭐 비슷한 언저리 2,3점밖에 안토록 네 그렇죠 70점때 중후반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픽업과 브릿지를 바꿔서 02T 모델 옛날 10점만점으로 줬으면 9.5 10점이 되지 않았을까 9.5 10 나오고 일본산이 더 낮게 나오죠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바꾼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 쟤는 저 프로페셔널은 괜히 소리는 좋은데 약간 비싸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아마 한 8.5 얘가 9.5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픽업은 저희가 프로페셔널 때도 하긴 했지만 P90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싱글 느낌이 많이 나진 않고 꽤나 하이 퍼포먼스 사운드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운드를 보여줬었고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이 가격대에서의 P90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차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픽업과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원래는 스타파 텔피스 튜너미틱하고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데 얘는 트레피즈를 여기 중간에다가 살짝 스프링 이렇게 해놓고 반그네라고 얘기했죠 반그네 레이싱 텔피스 저희가 별명을 붙이기로는 하프 트레피즈 반그네 좋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29만원이고요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전자 97.5cm 무게는 3.84kg로 이게 오늘 중에는 제일 무겁네요 묵직해요 두께는 41플러스 2mm입니다 시비프레티 뚤레는 80mm로 오늘 넥은 다 두터워요 탑은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는 체인버드 마호가니의 글로스 폴리오레탄 이게 왜 체인버드를 했는지는 알겠어요 체인버드를 안 했으면은 꽤 무거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했는데도 3.84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약간 깁스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리고 글로스 폴리오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3피스 마호가니의 카본 레인퍼스먼트 사틴 폴리오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인데 이쪽에 보면 이제 니혼새 말고 일본제 말고 레부스타 이렇게 로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트는 41.91mm pps 재질이고요 지판은 루즈우드에 지판공격 반지름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전보 스티니스 스틸프렛이고요 넥과 브릿지 픽업에 각각 P9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코일 알리코 5마그넷입니다 워마스터 볼륨, 워마스터 톤 그리고 푸시폴로 포커스 스위치에 넣을 수 있는데 포커스 스위치는 지난 저희가 3시간 내내 선생님이 계속해서 매크로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이게 빼면은 미들이 강해지고 중저역대가 강해지고 곰이 약간 어두워지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에서 2단, 4단은 이제 하프톤 흉내내는 느낌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레이싱 테일피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근데 P90 잠깐 이거 해볼게요 다시 좋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바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툼한데 또 저걸 들으면 아 헌벅하나 또 헌벅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헌벅 소리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프로페셔널보다는 조금 차이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에서 프로페셔널에서는 야 그래도 헌벅하가 훨씬 두껍네 이런 느낌이였는데 이거는 어 비슷비슷하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프로페셔널만큼 그런 의미에서 스탠다드 쪽이 좀 더 뭐랄까 그 고민 없이 선택해도 되겠다 어느 쪽이든 딱딱딱 네 생긴 거 이쁘다 탁 삼면되겠다 그렇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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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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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카트 발표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